안녕 안녕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오늘 매주일이지 수요일이에요 깜짝 놀랐지 안녕 뭐하고 있어요 뭐해요 아직 퇴근 시간 아닌가 그러니까 퇴근 시간 아닌가 우리다 우리도 헐 헐 맞아요 사랑의 삼각관계 제가 지웠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주 이모티콘도 안 붙이고 진지하게 미안해요 제가 이번 타이틀 타이틀 저희 데뷔 싱글 데뷔 싱글 제목 사랑의 삼각관계입니다 사랑의 삼각관계 네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잘못 눌러서 우리 옛날 브이라이브 들어갔어 저 1위 했을 때 1위에서 브이라이브 들어갔어 안녕 오늘 비가 오는데 왜 비가 붙였지 우리가 와서 붙였어 아까 엄청 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비가 붙였는데 리즈 예뻐요 리즈 예뻐요 지온이 너무 예쁘다 왜 그러지 사랑해요 유진 유진아 너무 예뻐 I love you 레이 것도 입어야지 레이 옷이 되게 귀엽대 오늘 건조 옷 입었어요 혼자 알았어요 아까 레이 보컬룸에 있을 때 내가 보컬룸에서 보다가 너를 찾아갔잖아 근데 뒷모습이 진짜 너인거야 원래는 애들 찾을 때 뒷모습 보면 고민하거든 뭘까? 오늘은 진짜 네 어깨 퍼프가 진짜 너무 레이였어 진짜 나하고 머리티까지 했어요 맞아 근데 오늘 레이는 레이 자체 레이 자체 레이 자체로 그러면서 나리를 부르고 있었어요 맞아 레이 사랑해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땡큐 레이징 유진짱 리즈짱 나 바질이랑 방울토마토 키웠대 오 와 진짜 좋은 TMI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키우려면 그 데이 있어 그잖아 뭔지 알죠 아 이렇게 파고 나 알아 알아 이런거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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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거 오이 키울 때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만두콩도 아닌가? 그럴 거 같아 어떡하네 귀여웠어 키워보고 싶다 방울토마토 키울 의향 있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토마토 리즈 콩 토마토랑 콩 키워야겠다 언니는 콩마토? 콩마토? 콩마토 만들었어 나는 키워보고 싶은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난 근데 바질은 키워보고 싶은데 바질? 난 산추 산추? 산추는 그냥 자랐는데 깻잎 깻잎 아님 명이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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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울거에요 나 근데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 진짜요? 저도요 헐 다 너무 예뻐요 오늘 약간 그런 거 읽기로 했어? 어 오늘 좋은 댓글 그런 좋은 댓글을 보면서 자신감 키우는 시간 이렇게 돼? 진짜 별로래 내 마음속에 돼 오 오 오 오 오 다 곤주같아 그쵸 아이브는 티만 입어도 곤주같아요 저 티만 입었는데 곤주같아 여기에 댓글 남기면 어떻게 되지? 내 아이디가 나오는 건가? 사실 아까 댓글 달라고 쳤는데 이거 올리면 내 진짜가 공개되는거죠 그치? 아 맞네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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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위용 아우 나 이거 바꿨어요 그러니까 궁금했어 이거 뭐 레인보우야 나도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귀엽잖아 엔젓은 패션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아이고 안 나왔지? 그래서 심심할 때 이렇게 계속 뭔가 돌리게 돼 알죠 알죠 자꾸 신경쓰여요 언니가 핸드폰에 있대 여기 그래? 갈랑갈랑거려? 네 엔 엔 귀여워 저거 맞아 레이아도 그 드라마 본다며 우투데 우투데 우 나도 그거 봤어? 안 봤어? 우영호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안 봤어? 안 봤어요 나 봤어 빨리 봐 한국에서 1등이야 맞아 진짜 1등이야 우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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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라는 드라마가 있거든 그게 진짜 재밌어 재밌어 너무 핫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거기서 약간 친구한테 인사할 때 우투데 우투데 우 그러면 언니는 안투데 유투데 진 나 너무 길어 김투데 레투데 그럼 나는 김투데 나 뭐야 이름 뭐라고 할 거야? 지원이 약간 리즈로 할 거야 여기서는 리즈 오케이 시작 연속을 해야 김투데 리투데 진 진 진 안투데 유투데 진 김투데 레투데 아 어려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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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은근 긴장해 시작 안투데 유투데 진 김투데 레투데 이 김투데 리투데 유투데 너무 안 받아서 리투데 지 너무 어려워 김투데 괜찮아 드라마 보면서 연습하면 되겠다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연습해서 볼게요 김투데 리투데 오 됐다 김투데 리투데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어 보게 오 예스 레이가 옆에 강아지랑 고양이한테 뽀뽀 한번 해줘 어머 뽀뽀요? 뽀뽀 뽀뽀 어때요? 반사 반사 뽀뽀 반사 무지개 반사 세트 뽀뽀 반사 방에서 이게 사랑의 삼각관계라고요 사랑의 삼각관계라고요 사랑의 삼각관계라고요 무슨 소리야 싫어 누가 뭔데 어떻게 삼각관계인지 설명해주세요 오늘 일단 제목을 지으셨으니까 일단 이건 커플이잖아요 원래 커플 이거? 네 이거 커플이에요 미즈라는 커플 네 근데 유진 언니라는 콩 콩자매 콩자매 그래서 사랑의 삼각관계에요 유진 언니 날 좋아해 그리고 우린 자매잖아 근데 좋아해요 이건 사랑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자매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사랑이죠 근데 이건 진짜 사랑이니까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의 삼각관계라고 했어요 잘 지었죠 잘해보 잘했네요 잘했죠 구독구독 다 같이 구독구독 잘했어요 와 예 과연 레이의 선택은? 레이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나요? 그러게요 근데 둘 다 거절하실 거잖아 아니 거절은 안 할게요 거절은 안 하죠 우리 레이의 마음에 감아가지고 전 둘 다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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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도록 했어요 선택 안 할 거에요? 선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하면 다 좋아하면 돼요 맞아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생각하자 이거 뿌이 아니고 이거야? 어 이거야 괜찮은데 우리 세 명이니까 왜? 삼각관계니까 그냥 네 명이 되면? 여섯 명이 됐다 다음에 다 같이 하면 되겠다 좋아 외국어가 없네 진짜 많아 내가 읽어볼게 좋아 읽어봐 아직 안 보여요 오케이 리즈 예? 라는 댓글이 있었어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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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리만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아니 이상한 거 같아 배고프다 다이브 밥 먹었어요? 저도 배고파요 비 오는 날인데 뭔가 특별한 거 먹어야 되는데 비 오는 날은 김치전 김치전 나 김치전 좋아해 그렇다고 예진언니가 알려줬는데 맞아 비 오는 날은 김치전 근데 그게 그런 게 있대 약간 전 이렇게 구울 때 그런 소리가 좀 그게 약간 빗소리랑 비슷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 의미가 있네요 오 몰라서 확실하지 않아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 비가 오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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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먹을까 오늘 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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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추천하고 싶은 건 따뜻한 거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오늘 좀 더운데 더우면 웃기네 근데 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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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아 저 콩국수 안 먹어봤어요 근데 저 그게 있어요 짜글이 두세요 음 짜글이 맛있겠지 짜글이 맛있겠지 짜글이 추천합니다 레이는 나쁘지 않네요 짜글이 추천 지원이 콩국수 좋아해? 콩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콩국수 그때 한 입 먹고 안 먹었던 거 같은데 콩 싫어해? 콩은 좋아해 근데 콩국수는 지원이 오늘의 그거는 저메춤? 응 저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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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녁인가요? 더우니까 더운데 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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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건조한 걸 먹어야 돼요 건조 오늘 몇도지? 드라이 24도 그래도 오늘 30도는 안 넣는데 24 최고가 28 치즈김치볶음밥 에 반숙랄 맛있겠다 오늘 오늘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저는 좋아요 김치, 뭐지? 치즈김치 볶음밥? 치즈김치볶음밥 음료는? 음료는? 음료? 펩시 제로야, 제로콜라 펩시 제로 펩시 제로 음료까지 골라야 돼요 요즘은 펩시 제로죠 응, 아무래도 펩시 제로 숨이 배고파 아니, 아니, 아니야 나 했지? 여기 안 하는 사람이 없네 ok, 가보가 다시 가보가 시키고 싶었는데 아이고 음 티아모 티아모가 어느 날 말인지 알아요? 티아모? 스페인인가? 티아모 프랑스 티아모가 스페인 아닌가? 티아모 사랑해라는 뜻 아니야 일단? 맞아요 티아모는 뭐지? 알고 싶어 티아모 사랑해라는 뜻이야 사랑해 다이브 티아모 스페인어 맞아 그러네 내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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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인가 봐 오늘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나 V LIVE 하면 신나 원래 펜션이 아주 미안해 신나서 똑똑한가 봐 신나서 똑똑해 어깨도 지금 어깨도 있어 어깨 또 서서 어깨 지금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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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이거 지금 자신감 자신감 정답 마하이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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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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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님 마하이키타 마하이키타 땡큐 킹토레 깜봤다는 제가 그거 열심히 했대 킹토레 킹토레 티? 응 자신감 자신감 진짜 근육 있는 사람 같다 진짜 근육 이만큼 있으면 어떡해 춤출 때 힘들려나 불편할까? 약간 이렇게? 다이구 다이구 단백질 먹었어? 단백질 단백질 먹었어? 이제 일본 가는 데 리즈는 마음 준비됐어? 유진 언니는 됐을 거 깜냥이 안 됐어? 일본어 그거 해서 임상 처음으로 저는 리즈입니다 도저히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 유진 유진 유진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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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X 지연이는 일본어 배운 적 있어? 저 중학생 때 학교에서? 그게 끝이에요 근데 신빈이 중학교 2학년이야 괜찮아 가면 갑자기 막 그래 갑자기 막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레이가 있잖아 맞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자신감 자신감 내가 있잖아 최근에 재밌는 일 없었어? 재밌는 일이야? 응 아까 아까? 아 아까 얘기한 일이야 얘기한 거 재밌게 하고 왔어? 저래도? 그럼요 그렇군 궁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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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최근에 재밌었던 거? 응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이 보다 내 습관 찾았다 그치? 응 고민되면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비 다시 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그게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많이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왔던 거래 다 쏟아붓는 거 같아 아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 낮에는 안 오지 않았나? 좀 흐리긴 아침에 왔나? 계속 왔던 거였죠 네 아침에 공사 소리 들은 사람? 두두두두? 응 못 들었어? 아 못 들었어? 일찍 나왔나? 아니 둘 다 일찍 나왔어 오늘 그 무슨 드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윗집이 공사를 하는지 어 그래서 깼거든? 응 깼어 그래서 와 다시 잠 못 들겠지? 하고 내가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그런 거 하고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30분 정도 끼고 있었나? 근데 빼니까 어느 순간 소리가 그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헤드폰 끼지 말고 바로 잘 걸 생각했어 그럴수도 있죠 잠기가 밝아졌나 봐 아만 줄었나? 잘 자던데 그렇죠 잘 자요 한 번 잠들면 계속 잘 수 있어요 챌런지 해보고 싶다 내가 오랫동안 자나? 저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저는 자주 깨가지고 너 잠기가 밝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눈이 떠져요 그래서 저는 아마 꼴찌를 하지 않을까 내가 한 다음에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건강? 공간 공간? 신기하지 않아? 공간 당연히 있겠죠? 나중에 다이버가 이렇게 합성해서 뭔가 음식 넣어주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응 역시나 해주네 잘 유진아 해라 멋있어 이거 합성에다가 뭐 합성해서 여기 음식 해줄까? 해내실 거야 안에서 우리 형이 우리 형이라고 읽는 거야? 네 내 잔낭을 잘 받아주는 친구들 좋죠 좋아요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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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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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나오 은 aspiration 에헤 은 sinn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때마다 진짜 괜찮을 때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얘기 엄청 오래 전 봤어요 그러네요 맨날 모일 때마다 허거 먹자 했는데 한 번도 못 먹었어 나중에 다 같이 먹으러 가자 추워요 추워요 유진이 앞머리 어디 갔네요 앞머리 오늘 고민하다가 넘겼어 넘겼어요 오늘 내릴까 하다가 뭔가 느낌이 넘기고 싶네 약간 넘기면 성숙해지고 내리면 어려져요 그래서 오늘 언니 얼굴 쳐다봤는데 예쁨이었어요 오늘 나까지 앞머리 내렸으면 3명 다 있었겠네 그러니까요 왜 안 내렸어요 미안 미안 가쁜 앞머리 앞머리 근데 지원이랑 리즈랑 레이랑 머리가 너무 귀여워 앞머리가 이렇게 하면 체리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뭐요? 아니 뭔가 되게 아이디어가 아 나 아이디어가 궁금해 오늘따라 조금 풍부하네 머리가 잘 돌아가요 우리 체리 탑서인스 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나랑 있으면 재밌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이런 거 챙기냐고 생각해 체리 또 뭐가 있지 또 뭐 있지 포도 포도 셋이 같이 그리고 단고 단고 단고? 단고 우리 완두콩 완두콩 이렇게 가자 완두콩은 3개 있어야 돼 완두콩 맞아 완두콩 3개 있네 마음에 드는데 완두콩 예술적으로 해줘요 예술적으로 저 이렇게 해서 그려주세요 다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브 땡큐 감사합니다 다이브 땡큐 큐티 오예이 왜 아까 앞머리 기르고 싶다는 생각 안 잡았어? 저요? 응 너나와 리즈나 둘 다 응 길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잡았어? 그냥 저는 앞머리 개인적으로 제 얼굴 말고 그냥 스타일을 앞머리 까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뭔가 제 얼굴에는 앞머리 있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음 길러도 시스루뱅처럼 여기 옆에를 기르거나 하는데 앞머리는 인생에 살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치 원래 근데 우리 처음 만났으면 쿨뱅 아니었어? 약간 지금까지는 쿨뱅이였 것 같아 나 어제 오랜만에 우리 옛날에 연습했던 영상 좀 봤거든 우리 막 그 노래도 나오기 전에 막 팝송 커버했던 거 아 보는데 우리 머리가 다 까만 거야 흑발에 응 너 앞머리 진짜 많고 네 이렇게 추 넘치는 내 머리 있잖아 네 그리고 지효니는 지금 흑발했으니까 약간 지금 그랬어 그래서 어색했어 뭔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갤러리 준비하다가 옛날 사진이나 영상 보면 어색해요 제가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 우리 다 검정머리는 게 너무 어색해 다 약간 그래서 누가 나오는지 한 번에는 잘 모르겠어 댓글 정독 타임 네 칭찬밖에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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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 신기한 댓글이 많아요 맞아 지훈이 그만 예쁘래 그만 예뻐 그만 예뻐 그만 예뻐 알겠습니다 저는 말 잘 듣는 다이브가 많이 그니까 매일매일 리즈를 만드는 리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나 지훈이도 지구오락실 봤다며 지훈이가 봤다고요? 아니 봤다며 아 봤죠 나도 봤어 지라켓까지 봤어 2인가? 2화? 2화까지인가 봤을걸요 난 유진이 형까지 봤어 유진이 형까지 봤어? 유진이 형 유진이 형 너무 재밌어 보여 진짜 그냥 진심 태국 가고 싶어지지 않아? 응 가고 싶어져 음식 먹어보고 싶어서 아니 먹었는데 뿌팍뿌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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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먹고 싶어 진짜 같이 거기 가요 가을언니랑 갔던데? 태국? 태국 음식점? 태국 음식점 태국 음식점 응 갑자기 먹고 싶다 갑자기 먹고 싶다 아 거기 나온 게임 알아? 딸기 게임 했거든 그게 뭐래요? 아이엠그라운드인데 여덟 박자야 알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어깨 어깨 위 아래 위 이렇게 오케이 하는건데 원래 기본형이거든 네 기본형 이름 뭐하래 이름 뭐하래 너 이름으로 해도 되고 딴걸 지금 먹고 싶은 음식으로 하니까 어 좋아요 나는 나는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이게 근데 괜찮아? 상관없어 어 그냥 몇 가지 좀 두 글자 정도 파스타 파스타? 나는 나 뭐하지? 나 뭐하지? 아 나 짜글이 할래 짜글이 짜글이? 나 돈까스 돈까스 짜글이 나 뭐하지? 뭐하지? 고기 고기 돈까스 짜글이 고기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소고기 이렇게 세 글자 아 소고기야? 그렇게 할게요 소고기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시작했어 소고기 여섯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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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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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는데? 끝 요깨가 괜찮은데 나 떨려 떨려? 근데 진짜 떨렸어 네가 막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러브다이블로 막 벗고 벗고 봤어요 언니가 이렇게 그 각도가 좋았어 허리의 각도가 난 그거 해보고 싶어 졌다 졌다 이겼다 이겼다 가위바위보 해볼래? 너가 말하는거지 안됨진고 가위바위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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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졌다! 잘하는데? 너 해볼래? 가위바위보 뭐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렵다 근데 이런 게임이 잘 못하고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 나 이러면 진짜 좋아요 싫다고 말하기 싫어서 불편하더라 게임 잘 못하더라 너무 좋아하지 나는 불편해요 그래서 최대한 안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 보는걸 좋아해서 그래서 멤버들 하는거 보는게 제일 재밌어요 리즈는 나 볼하트 한번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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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벌써 30분 한거 같은데 벌써? 여기 나오는데 28분 37초 하고 있대요 딱 30분 되면 안녕할까 좋아 다음에 스케줄이 있으니 지금 몇초야 잘 안보이네 저거 몇초인지 또 나와? 저기있어요 저기 앞에 지금 이제 1분 15초 정도 남았고요 어머 오늘 비오는 날이 기념해서 이제 잠깐 한번 와봤는데 다들 어떠셨는지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안돼 라고 하고 있어 안돼 내일 오늘 엄청 귀여웠다 나도 안돼 가지마 안돼 우리 캡처 타임 해요 아 그래 하나 둘 셋 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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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해? 아까야? 그리고 비오니까 비오는 포즈 하나 둘 셋 그리고 뭐할까? 특별한 거 특별한 거? 뭐있지? 특별한 거 이제 저녁시간이니까 밥먹기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맛있다 밥먹고 퇴근하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퇴근까지 완료 오늘 이렇게 V라이브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오늘 하루는 화이팅 화이팅 안녕 화이팅 안녕 사랑의 삼각관계획 끝 고마워요 다음 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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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